인터뷰 뭐라 했는지 되게 궁금하나? 인터뷰? 그냥 영수님 좋다 했는데 그 말밖에 안 했는데? 아니 저기요 아직 긴장하셔야 돼요 벌써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가 누구더라도 긴장하라고 지금 영수씨 큰일나 놓치면 안 돼 장난 아니야?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 벌써 마지막 날이네?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박 4일 동안 뭔가 진짜로 정말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사실 슌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누군가는 첫눈에 반했어요 이럴 수는 있지만 네가 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호감도 있고 그리고 그전에 관심이 있다고 내가 탁 얘기했는데 네가 팍 들어와 가지고 탁 놀래기도 했고 전체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사실 그거 하고 뭔가 내가 진짜로 이상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 같고 조금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런 거를 좀 걱정을 많이 했다 사실은 어려울 수 있겠다 어려운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 왜냐면 되게 차분하고 이미지가 되게 단아하고 있잖아 그리고 좀 연애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또 이상한 얘기 썩네 조보자 취급하지 말라니까 누가 더 조보자 같은데 지금 맞아요 지금 완전 지금 목소리 티 하나도 안 나는데 맞아 티 하나도 안 나 우리 어제 그 대꽃밭 따른 이유로 연숙 씨는 뭐 걱정되는 거 없어요? 소희 약간 대꽃밭이에요 소희 약간 대꽃밭이에요 저 때 진짜 좋아하셨잖아요 대꽃밭이라는 말 이 사람 되게 어려운 사람 아니네 이 느낌이 딱 들었어 그때부터 대꽃밭이 나한테도 좀 컸어 너는 대꽃밭 때문에 그래서 이성적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생길 수도 있겠다가 아니고 어느새 생겼지 그냥 그러니까 내가 좀 빈틈이 있고 좀 유쾌하고 이런 사람도 좀 좋아해 원래 애초에 근데 너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그때 좀 느꼈지 그래서 걱정은 게 없어졌어 사실은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발전이 됐네 저 봐봐 자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쐐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좋은데 잡았네 또 아 여기 너무 좋아 완전 우와 진짜 좋다 여기 뭐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 영수 씨가 준비성이 또 개빨기 기가 막혔네 여기? 응 먹어볼까? 맛있어? 맛있구나 영숙 씨도 이제 말투가 소녀같아 멸치 잘 먹냥 맛있어? 맛있어? 약간 짧아지잖아요 맞아 맛있구나 진짜? 멸치 잘 먹네 멸치 좋아해 그래? 해산물 잘 먹네 센 거를 못 먹는 거구나 어어 아 센 거만 폐류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생선류를 그렇게 막 즐겨먹지 않으니까 아 생선 구운 것도? 어 생선 구운 것도 맛없어? 아니 맛 없는 건 아닌데 되게 번거롭잖아 번거롭긴 하지 맞아 맛은 있어? 고기가 더 맛있으니까 그 생선하고 고기 중에 뭐 먹을려면 항상 고기잖아 그래서 아 항상 고기야 그래서 항상 고기만 먹지 보통 응 아우 낙지 뭐 맛있겠네요 맛있겠다 매콤해가지고 연포탕 여기 좋아 내가 쌈을 제조해 볼게 선사 주는 거야? 이거 맞아? 맞을 거야 마음에 들어? 먹어봐 나 손 닦았다 안 닦아도 돼? 찢었어 괜찮아 괜찮아 아유 황성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이 어때? 맛있어 네 뭐가 느껴져? 달라? 맛있어 얼른 이제 먹어 배고프겠다 목이 아프진 않아? 응 약이 잘 들었어 평소에 목관리 많이 하... 좀... 목관리 괜찮아 하는 거야? 말을 많이 하니까 그치 그치 그러니까 수업해야 돼 말 많이 하는 직업들은 감기 같은 거 걸리고 나면 그... 목이 막 붓고 이런 게 엄청 생각보다 많더라고 나는 원래 체질이 좀 건강한가봐 그래서... 안 아프고 컸는데 잔병치레 같은 게 없어? 응 잔병치레 같은 게 없어? 뭐야 뭐야 뭐 묻었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잔병치레 같은 게 없어? 응 학원 강사하고 나서 꼭 1년에 한 번 딱 수능 끝나면 엄청 아픈데 목부터 엄청 아프다 팔정수님도 이렇게 가야금 하시는데 그 가르치는 일을... 아... 하시는데 어 목을... 목을 많이 쓰니까 응 목이 많이 쉬시고 응 뭔가 좀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목부터 씻는다고 하시더라고 응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응 응 응 과정이 또 내 생각 했다? 했다? 계속 확인하고 싶어 응 듣고 싶거든 응 과정이 또 내 생각 했다? 당연했지 당연... 당연했지 응 응 그 포인트를 찝네? 창피하게 응 응 기분이 좋으니까요 아... 진짜 좋아 보이네 근데... 그런데 왜 내가 보고 싶다고 얘기했어? 그냥 좋은 사람 같아 응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네가 계속 노력을 했잖아 근데 그게 그런 태도가 난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 만약에 내가 저 자리를 앉아있었으면 난 정말 화났을 것 같고 나는 그렇게 못했을 거야 응 근데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응 그리고 사실 생... 생긴 거 그러니까 외모 외모도 어느 정도 내 타입인 것 같고 그랬을지 어느 정도 빼고 응 어느 정도만 뺐으면 딱 좋았겠다 어느 정도를 뭐라고 허세가 있죠 그냥 어느 정도 100%라고 얘기 안 해주고 싶어서 100%라고 얘기 안 해주고 싶어서 포장하는 말에 약간 공기가 너무 가득해 네 좀 빼야지 됐어? 됐어? 대답이 시원치 않았나 봐? 아니 표정이 좋지 않나? 아니 좋은데? 근데 좋대 너는 누구에게 했는데 너네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여자분들도 물어봤을 것 같은데? 어 나 우리 물어봤지 응 어떤 분 얘기했어? 20 명식님 20 명식님 아 잘 어울리죠 얼굴 많이 보는구만 외모 안 본다면서 명식님 되게 잘생기셨잖아 아 나 외모 봐 나 지금 명수 좋아하잖아 아 아 나 외모 봐 나 지금 명수 좋아하잖아 아 센스까지? 아 모쏠 아닌 것 같은데? 모쏠일 수 없는 멘트였어 저 멘트 하려면 거의 큰 죽창이에요 지금 찔렀어요 야 명수 죽지 이제 평생 총성이다 욕 먹어 하지마 그렇게 완전 배러싱맞는 타입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되게 말씀 되게 예쁘게 하시고 엄청 자상하시고 응 그런 결인 것 같아 내가 되게 너무 좋아보인다 이렇게 하는 응 근데 내가 좀 말투가 그래도 좀 세지 않나? 어 맞아 그건 맞지 이 상황에서 그럼 내가 너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가끔씩 이렇게 말이 좀 세게 나가서 너가 약간 놀라거나 그럴 수는 있어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다 생각하는 마음에서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너무 심하면 좀 중간에 좀 말려줘 심한 일을 안 만들어야지 응 옆에 사람 닮아가지 나? 응 어 좀 그런 면이 있지? 내가 예쁘게 말하면 돼 아 그래? 응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럼 잘 맞아 오 오 아 이거 야 영숙 씨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지금 너무 버릇을 잘못 들이고 있다는 생각 아 지금 굉장히 질투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질투 질투 네 이쪽 이렇게까지 다 꺼내야 되나? 어 좀 감춰두시지 너무 다 퍼주는데요? 왜 너무 아가세야 아가세 그래 조금 답답하면 좀 이렇게 좀 해도 되지? 얘기해 편하게 나도 얘기할 거야 나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마 얘기할 거야 응 알았어 응 하여튼 그런 그 자상한 그것들을 좀 많이 내 안에 이렇게 갖고 들어올게 우리 영숙 씨 때문에 영숙 씨가 많이 변할 거 같아 그니까요 맞아요 좀 더 부드럽고 위험해 오 해볼게 잘 잘 될지 모르겠다 오 잘 될 거야 응 너가 옆에 있으니까 와 그래 저렇게 받은 만큼 돌려줘야 돼요 뭔가 믿음이 있어 같은 말을 꼭 실천하고 행동력이 있을 것 같아 뭔가 되게 확신을 주고 믿음이 생겨 아 그래? 어제도 그런 걱정되는 지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말한 거잖아 응 그래서 좋았어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더 노력한다? 아 해야지 해야지 감사합니다 조심히 내리세요 네 문 열어주는 거는 계속 해줄 수 있어 평생 진짜? 응 진짜요? 당연하지 약속했다 어 문 열어주는 거야 뭐 이야 영광이네 이거 이것만 해줄게 생일 몇 월이야? 7월 7월 7월이야? 응 나한테 로망이 없냐고 물어봤었잖아 어 내가 있었어 남자친구에 대한 로망? 어 뭔데? 오빠라고 하는 거야 왜? 오빠라고 할게 7월이니까 난 10월이거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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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에 야 진짜 21대 영수 개 탔다 내 로망 그게 왜 로망이야 근데? 몰라 그냥 오빠 하면 좋잖아 오빠 오빠 하면 좋잖아 오빠 오빠 하면 좋잖아 영수 오빠. 그만하세요. 개 탔다. 개 탔어. 영수 씨 이게 웬복이야. 이 안에서 이제 뭐 더 해보고 싶은 거 없어? 오빠? 그만해. 오빠? 그만해. 오빠? 왔다. 내가 얘기했나? 이동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 좀 너무 오래 있긴 했어. 그러니까 내 커리어를 위해서도 이동하는 게 맞고. 자기가 이동하겠다. 어디로? 어떻게? 원하는 팀은 있어. 생각하는 팀은 있어. 근데 그게 서울 지역도 있고. 창원 안에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내가 꼭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 지원을 해봐야 돼? 그치? 어, 얘기는 해봐야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저게 뭐야. 어... 우리가 만약에... 만약은 아니지. 우리가 만나? 그러면 좀 가까운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지 아무래도? 너 생각에서. 아니 근데 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영수 본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 날 생각하지 말고. 말이 너무 예쁘지 않냐? 진짜 예쁘게 말하겠네. 내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각해요. 그냥 이런 말 한마디에 남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죠. 날 생각하지 말고. 아니야. 빨리 보내달라 해. 그래야 이동할 수 있으니까 빨리 보내달라 해. 서울로... 아니 아니야.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더 좋은 방향이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울이 더 좋으면 서울이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차원에 있는 팀이 좋으면 차원이야. 그러니까 거리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 네. 주말에 온다며. 그냥 와야지. 주마도. 주마도. 그건 괜찮지. 주중에도 보고는 쉽겠지만. 영통해 영통. 오늘 진짜 사람이 어질다. 아, 그래? 좋지, 좋지. 우리 내 임원분. 상사 임원분. 어떻게 됐니. 어디를 발령을 내주면 되니. 아, 진짜 좋으시다. 마음이 진짜 따뜻하시다. 내가 좀 사람 보기 있나봐. 영수님도 사람 보기 좋은 편이야? 매우. 매우 좋은 편이야? 매우. 근데 원래 유효상종인 거 알지? 그러니까 네가 좋은 사람이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야. 나중에 소개시켜줄 거지? 친구들? 나는 약간 평가한다. 친구들을 평가한다고? 어, 그러니까 친구를 통해서 너를 막 나 엄청 평가해. 아. 아. 어. 내가 하는 일이 원래 사람 평가하는 일이야. 나는 평가해 줘보세요. 장난이야, 장난. 저 어때요? 아니, 장난이야, 장난. 면접 봐야 됩니까? 아니, 괜찮아요. 합격입니다. 합격 드릴게요.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둘이 있을 때 나의 모습하고 맞아. 내가 친구들하고 있을 때의 모습은 좀 다르잖아. 아, 근데 좀 걱정되게 나. 내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솔직히 남자끼리 있으니까. 엄청. 거칠지? 어. 어제 좀 목격했어. 아, 그런가? 아, 봤어? 응, 봤어. 근데 그게 그렇게 막 놀라진 않았어. 그치, 남자지. 남자들은 그렇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범죄 안에 들어가 있었어. 그런 게, 어. 내가 못 소리지만. 그래서 많이 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막 배우려고 했었거든. 남자를 정말 너무 모르니까. 응. 근데 그렇게. 응. 받아들이는 걸 되게 잘하나보다. 좀 수용을 잘해. 아, 그래? 어, 잘하는 편. 응. 응. 그게 바로바로 수용이 돼? 그렇게? 응. 응. 수용 못 할 거 아니지. 사소한 거에 목숨 걸 필요 없잖아.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다. 샤브샤브 먹으면 돼. 고기 먹고 채소 먹으면 돼. 그러니까. 맞네. 한 명이네, 한 명. 그러니까 뭔가 영수님을 보고. 나랑 너무 다른데? 난 운동 좋아하고. 자기 소개할 때 운동 안 하신다고 하는 거야.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그게 나한테 되게 큰 건 줄 알았거든. 응. 근데 여기 와서 영수님을 보고. 나랑 굵직굵직한 게 너무나 다른데. 그게 좋은 거야. 응. 그게 좋으니까. 굵직굵직한 게 다른데 어떡하지? 아, 그래? 그러면 맞춰보면 되지? 아니면 또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겠지?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응.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본질처럼 붙잡고 있었던 거지.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좀 깨졌어. 또 낯소 와서. 또 성장해. 아... 배운 게 많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유연하다. 쉬운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걱정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그거였으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 응.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응. 이게 기대치가 살고 싶으면. 응. 혹시라도. 이거 포기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필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응. 진짜 신기하고. 응.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 남자 만져보는데 진짜 없어? 또.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신기하다. 말하면 안 돼. 비밀이야. 신기하다. 진지하게 정말 둘의 관계가 시작되는 데이트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 어제까지는 그래도 이제 제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데이트를 했었고 오늘 데이트는 사실 둘 다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그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데이트였던 것 같아요. 영숙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선 자체가. 응 그렇지. 사랑에 빠졌네. 나 너가 얘기하는 거 다 동의하고. 나 너가 얘기하는 거대로 약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거를 자꾸 말하는 눈빛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눈빛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모습을 봐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점이 본인한테 이성적 호감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정말 저의 모습을 봐주고 그걸 좋아해 주는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더 갈 날이 없어. 그 거기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참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우리 21기 영숙 씨도 솔로나라를 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정말 천생연분을 만난 게. 나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영숙 씨도. 맞아요. 정말 제대로 AS를 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타이밍이 진짜 좋은. 딱 맞았다. 딱 맞았어요. 너무 좋아. 매일 새로운 E&A. 네. 네.